대한민국 바둑이 또 한 번 쾌거를 거뒀습니다 바로 중국의 강자들을 상대로 6대1이라는 말도 안 되는 형세를 뒤집으며 한국 기사가 세계 무대의 왕자를 차지한 것인데요 콧대가 납작하게 눌린 중국은 도대체 한국이 왜 이렇게 강한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높은 지능을 요구하는 바둑에서 한국이 아시아 최강이 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부사라면 누구나 기적 같은 대역전승을 꿈꿔보지만 현실에서는 쉽게 일어나지 않기에 기적이라고 부르겠죠. 승패가 급속도로 기울면 아무리 뛰어난 기량을 가진 승부사라고 해도 기세에서 밀리게 되어 긴장으로 재기량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았던 불리한 상황에서 대역전승을 이뤄내면서 중국의 코를 납작하게 만든 인물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현 시점 세계 최강의 바둑기사 신진서 구단이었습니다. 얼마 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25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자전 최종국에서 신진서 구단이 중국 굿즈하우 구단을 상대로 흑 249수만의 불계승을 거두며 바둑 세계 최강 한국의 명성을 이어나갔습니다. 단체전에서 대부분의 한국 기사를 잡아내며 이번에야말로 우승하고 말 것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냈었던 중국은 신진서 구단 한 명 때문에 우승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버려 탄식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 대회는 처음부터 한국에 유리한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중국 셰어라오 구단이 시작부터 7연승을 달리며 압도적으로 중국 우세 분위기가 점쳐졌었습니다. 한국은 4명의 선수들이 1승도 못하고 탈락한 것인데요. 결국 신진서 구단 단 한 명만이 남게 됐었고 한국은 이제 끝이라고 포기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진서는 달랐습니다. 첫 번째 대국에서 셰어라오 구단을 이기며 분위기를 바꾼 신진서는 차례차례 일본과 중국 기사들을 잡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일본의 이야마 유타. 중국 7위의 자우천위를 꺾고 커제를 상대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중국 2위에 랭크된 커제는 한때 한국 바둑을 무너뜨리고 중국 바둑 천하를 만들 것으로 기대받았던 인물로 무려 103개월이나 중국 1위를 차지했었던 경력이 있는 강적이었죠. 이전까지 두 기사는 11승 11패로 팽패한 구도를 이어나가고 있었지만 이번 대회에서 커제가 힘 한 번 못 쓰고 물러났고 12승을 달성하여 상대 전적으로도 신진서가 앞서나가게 되었습니다. 중국 3위 딩하우도 꺾으며 최종국까지 도달한 신진서 구단은 마지막 상대로 중국 1위 구츠하우 구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승을 확신하고 있던 중국은 신진서 구단의 파죽짓의 승리 행진에 당황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 대부분 선수가 탈락한 가운데 신진서가 아무리 뛰어난 기량을 가졌다고 해도 체력이나 정신력 면에서 시간이 갈수록 떨어질 게 분명하고 약점을 드러낼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중국은 마지막 대국은 구츠하우 구단이 이길 거라 확신했습니다. 신진서가 세계대회 결승에서 유일하게 역전패 당했던 선수가 구츠하우였기 때문이죠. 긴장감 속에서 시작된 마지막 대국은 신진서가 조금씩 실리를 챙기며 우위를 가져갔지만 한순간에 실수가 형세를 뒤집어버렸습니다. 우변 전투에서 신진서가 치명적인 실책을 저질렀고 형세가 구츠하우에게 넘어가 버렸는데요. 이 한수로 신진서의 우세가 70%였던 바둑이 순식간에 98.5%로 구츠하우의 우세로 뒤집어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승부는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것 초일기에 몰린 구츠하우도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다시 날카로운 승부사로 돌아온 신진서가 형세를 역전시켰고 중국의 마지막 자존심 구츠하우는 1분 초일기에 몰리고서도 1시간 넘게 버텼지만 결국 새로운 최강자 앞에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과거 이창호 구단이 중국 기사를 상대로 대역전승을 거두었던 상하이 대첩이 다시 한 번 재현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승리는 더 값진 승리였는데요. 지난 상하이 대첩은 끝내기 5연승을 해야 했다면 이번에는 끝내기 6연승을 해야 거둘 수 있었기에 신진서는 기록에서 이창호 구단을 뛰어넘으며 한국 바둑의 저력을 보여준 것이죠. 농신배 25년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죠. 단 한 명의 기사가 중국 기사 전원을 소위 올킬하면서 탈락시킨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굴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가장 강하다는 1위에서 3위 선수가 모두 출전했던 경기였기에 농신배는 중국이 가져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죠. 게다가 상하이에서 열린 경기였기에 홈 어드밴티지까지 기대할 수 있어 중국 기원에서는 원인 분석에 나설 힘도 없었다고 합니다. 신진서 한 명에게 중국이 굴복한 현실에 중국 바둑 팬들은 중국 기원의 아니람을 성토했습니다. 1억 명이 넘는 중국 팬들과 기량이 넘치는 기사들을 두고도 한국에 지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었죠. 중국 바둑인들은 14억 대 5천만이라는 압도적인 인구수 차이를 가진 중국이 한국보다 더 강해야 하는 게 당연한데도 왜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 바둑이 중국을 압도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진서 이전에도 똑같았는데요. 이창호 구단을 비롯해 이세돌 구단 등 한국 기사들이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자리를 오랜 기간 차지하며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일본에서 바둑을 배우던 한국 기사들이 이제는 일본을 발밑에 두고 중국 기사들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이 강한 것은 더 이상 우연이라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중국 언론은 한국의 우수한 기사 양성 시스템에 비결이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특히 ai 시대 이후 젊은 기사들이 등장한 2020년대의 바둑계를 주목합니다. 중국 언론은 한국 바둑계는 2016년 알파고 충격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석과 활로를 개척하고 나선 반면 중국은 과거에만 머무르다 뒤처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ai를 바둑에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한국은 어떤 나라보다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말했는데요. 바둑 최강자가 ai로 굳혀진 현재 신진서의 바둑은 ai와 70% 이상의 착수 일치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 시대 가장 강력한 바둑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기술에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들이는 한국인들의 적응력이 바둑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언론은 돈에만 미쳐있는 중국 기사들과 다르게 바둑에 진심으로 일념하는 신진서 기사의 태도를 주목했는데요. 신진서 구단은 매우 겸손하면서도 실력을 키우는데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이런 근면 성실함은 중국 기사들에게 없는 미덕이라고 찬사를 늘어놓았습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 바둑 기사들은 어느 정도 명성을 얻으면 방송과 같은 부업 활동에 치중하느라 훈련 시간이 5-6시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반면 신진서 기사는 하루에 10시간 이상 바둑에 몰두하며 자신을 극한으로 갈고 닦아왔었죠. 그리고 바둑 교육에 대한 차이도 크다고 말했는데요. 신진서 구단은 일찍부터 바둑계에 입문의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바둑의 전성기를 이끌어왔던 기사들은 대부분 어린 나이부터 바둑에 대한 교육을 받으며 경력을 쌓았습니다. 중국에서도 어린 나이에 바둑을 시작하긴 하지만 한국만큼 체계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거나 가르치는 등 후배 기사들을 위한 기반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듯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건 쉬운 일이지만 이미 부패할 대로 부패에 있는 중국 바둑계가 바뀔 수 있을 거라고는 그 누구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기대하는 걸 포기한 중국 바둑 팬들은 차라리 중국 기사들 대신 한국 기사들을 응원하고 있기도 한데요. 특히 중국에서 신진서 구단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중국 인류 기사들도 신진서 구단을 높게 평가하며 한국 최고는 물론 아시아 최고의 기사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한국 바둑이 뛰어나다는 것은 선수들 사이에서도 이미 유명합니다. 특히 지난해 일본의 천재 바둑소녀 나카무라 스미레의 충격 발언이 화제를 불러보았었는데요. 일본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었던 그녀는 작년 7월 갑작스럽게 한국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이적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일본 바둑계는 그녀의 이적 선언에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말한 나카무라 스미레는 왜 한국으로 가고 싶냐는 기자의 질문에 한국이 최고 수준이기 때문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만 10세 되던 해 일본 기원의 영재특별 전형을 통해 프로로 입문한 그녀는 뛰어난 성취를 보이며 일본 기원의 스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조치훈 구단의 11세 입단보다 한 살 빠른 입단이었죠. 그만큼 일본 기원에서도 나카무라 스미레의 프로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등 그녀를 일본 바둑계의 차세대 스타로 만드는 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갑자기 한국으로 가겠다고 말했으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강한 기사가 많은 한국에서 싸우고 싶다는 그녀의 발언은 한국 바둑계에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예전에는 바둑을 공부하기 위해 일본으로 넘어가 경력을 쌓았었는데 이제 일본에서 한국으로 바둑 유학을 오겠다는 프로의 발언으로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올해 3월 한국 기원의 공식 이적을 마친 나카무라 스미레는 한국 선수들과 같은 무대에서 활동하게 되었는데요. 대부분의 선수들은 그녀의 실력이 생각보다 뛰어나지만 동년배의 한국 선수에 비해 그렇게 뛰어난 건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에서 천재라 불리며 대우를 받았지만 한국 무대에서는 그 이상의 실력자들이 질비했기에 벽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질적으로 한국 바둑이 일본을 아득히 상회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일본 바둑계는 스미레 프로의 도전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며 일본 바둑계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도전은 충분히 이해하고 호적 수가 있는 한국 바둑계가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결국 상처를 입고 제대로 기량을 펼치기도 전에 마음이 꺾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NHK도 이 부분을 보도하며 한국 바둑이 일본 바둑에 비해 뛰어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일본 바둑계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본 기원의 걱정과는 반대로 그녀의 결정에 공감한 일본 젊은 선수들이 한국행을 결정하며 한국 수련이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요다 구단의 아들인 요다 오우조라 선수의 경우 한국 유학을 결정 한국 연구생들과 싸우며 기력을 증진해 일본 기원 프로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일본 주요 선수의 자식이나 손자들이 한국을 찾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한국은 바둑계의 중심이 되는 상황. AI 연구도 한국이 앞서고 있기에 이런 현상은 10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한국 기사들이 계속해서 왕자를 유지하며 앞으로도 세계무대에서 승전보를 들려주길 기원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